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응답해 줄 거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리의 찬양 응답하여 주실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?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 안 돼요 그 다음에 따라 합시다 죄를 해결하고 기도하라 여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일로 씻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해야지 이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린대요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 합시다 막힌 관계를 해결하라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죠 예배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힌 담 있으면 이 부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느냐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믿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으시기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힌 단계를 담을 허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